아침을 하루하라 할머니가 command me antu 탕후 할거란 아이의 자탛 제외에 가득한지 얘네가 만들어주는거 먹고 그거에 맞춰서 돈 내야 돼? 내가 선택할 수 없어? 원하다메? 아 원하면 또 그거 해주구? 신기하더라 기스 났어? 아니야 물 튄거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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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빨대를 빼라 조심해 조심해 칼 너무 잘 드는 칼 자기 안돼 안돼 위험해 위험해 손 조심해 버려 드디어 뚫었다 자기야 빨리 먹어봐 두려워 무슨 맛이야?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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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살 김치 볶음밥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오늘의 티타임은 쿠키랑 함께 하겠습니다 짠 오늘의 티타임 3kg 하나에 1kg 하나에 1kg 빨리 먹거라 몸이 좋아 일단 다 넣어 녹으면 그냥 먹어 밥이랑 같이 먹을까? 응 밥이랑 같이 먹을까? 밥이랑 같이 먹을까? 미역국에 너 먹을까? 나 미역국 끓였거든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어? 이상한데? 응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? 난 빨리 먹으라고 아무것도 안 찍어서? 아니 엄마 찍으라고 현웅 봤어? 화이쌈? 안 봤어 초장 먹고 싶다 초장 찍어도 되고 초장 없으니까 빨리 잠깐만 이거 다 하지 않아 빨리 아빠 어어어어 독일 저희는 어어어어어어어어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inda can you yeah 이건 무슨 부딽이네? 이건 제비집 부딽이야? 예 그거 부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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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 먹자 이거 서비스고 어 자기 하나 먹던 거 응 자기야, 물 좀 뿌리고 가득하게 해갖고 먹어. 알았지? 심한데? 먹어봐. 자기 한 젓갈 먹어봐. 음, 괜찮네, 먹어. 아무 냄새 없는 거야, 이거. 지금 직원들도 전부 다 코로나 양성에 걸렸기 때문에 백화점이 문 닫은 데가 진짜 많아요. 배달만 하는 데도 있고. 제발, 제발, 제발. 아우, 뭐야. 너무 집게가 약해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우리가 해 먹어야 돼, 자기야. 이걸 누. 이거 누가. 이거 우리가 해 먹어야 돼, 자기야. 이걸 누. 이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을때 한 여러개 더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모르고 다 사버린 사람은 최후 너무 많이 샀잖아 이거 마스크팩이거든요? 근데 도대체 몇개 산거야? 이러고서 내가 이렇게 많이 샀다고? 확인해보면 다 맞아요 나중에 다 써줄게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파는데나?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파는데나? 바로 먹어줍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맛있다 나의 아이스크림 파는 아이스크림 얘기 editors 너가 안정돼요 야채가 너무 provinces 한숨이 울어요 여러분이 마다нов한 아이스크림 아바카바 남자야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두개? 이거 아니야? 여기네 그 아기 여기가 용건이야? 아 여기 쉬는데도 없어 좋아 여기네 이상한 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 우리간 이런 거 같지?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? 먹으신 거 같네 역시 마라탕도 한국이 최고구나 이렇게 잔뜩씩 넣어야 돼 그 아기 그 아기 어제 크리스에 있어가지고 오빠가 케이크로 사왔는데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있다 홀리랜드 아기 오 오 안와 그래서? 오 오 오 오 오 끼 아기 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